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아멘 우리 옆의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또 한가지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 진 아멘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은 이제 말 그대로 율법을 마감하고 보금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명자예요. 세례요한은 그래서 세례요한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물론 예수 그리토가 선지자여 제사장여 왕으로 오신 분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 중에 이제 세례요한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가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요한의 외침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광야의 외침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가 소리라고 했어요. 소리 소리 소리입니다. 소리 이 세상에는 이 소리를 가지고 소통을 해요. 그죠? 이 소리를 가지고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또 벌은 벌의 소리 또 돌고리는 돌고리의 소리를 가지고 동물들도 다 각자 이 소리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이 세상에는 크게 3대 소리가 있어요. 3대 소리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사람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 맞죠? 우리가 사람은 소리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시험도 들고 또 위로도 받고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소리예요. 마지막에는 뭐냐? 이게 절대 들어서는 안 될 소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대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아멘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소리는 그 소리를 듣는 저는 생명을 얻어요. 생명 뭘 얻는다고? 생명을 얻어요. 생명 사람이 듣는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복음이에요.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생명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소리는 생명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래요. 복된 소리라고 그래요. 복된 소리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소리 중에서 어느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아멘이요. 하나님의 소리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나라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기를 기울여야 돼요. 기다려주십니다. 두 번째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 이게 사람의 소리.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도 우리 그 음성 소리를 가지고 말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 아멘이요. 사람의 소리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도요. 사람의 소리도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소리. 이 사람의 말 가운데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도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 있다고? 사람을 실족.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요. 이건 누룩과 같아요. 누룩과 같아요. 누룩입니다. 누룩. 누룩이에요. 누룩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소리. 누룩을 잘 분별해서 드려야 돼요. 분별해서 드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요. 사람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누룩이요. 이거는요. 누룩은요. 사람을 뭐하게 만드냐. 부패하게 만들어요. 부패하게. 부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룩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뭐 만들어요? 술 만들지 않아요. 술. 술을 부패시킨단 말이에요. 부패. 누룩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이 아담은요. 아담은 마누라 소리 잘못 들었다가 신세 조진 거예요. 신세를 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시한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임으로 다 하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관은 절대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것 갖고 따져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래서 우리 인간이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선악관을 쓸데없이 왜 만들어놨냐 이거. 아예 포장을 단단히 해가지고 열쇠를 채워놓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자유의지. 선택권을 줬단 말이에요. 선택권. 이해되셨어요? 선택권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은 뭐요? 피조물로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이 그런데 말이에요. 하와가 먼저 뚝 따먹고는 남편에게 줬더니 남편에게 줬더니 남편이 또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왜? 하와가 가만히 했나 보니까 자아 깊숙말로 그냥 내가 뱀이 유혹해서 먼저 따먹어봤거든 근데 얼마나 좋은지 자기도 한번 먹어봐 자기도 안돼 죽어 먹으면 안돼 아 글쎄 안 죽는 데니까 나 살아있잖아 뻘쩍하잖아요 응? 나 아침에 따먹었거든 근데 저녁 때 당신 지금 들어왔는데 나 지금까지 살잖아 먹으면 직사해야 되는데 안 직사했다고 사람의 소리 듣다가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려요 깨달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사단의 소리 사단의 소리 이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3대 소리 가운데 절대로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이게 사단의 소리란 말이에요 사단의 소리 아멘 마귀의 소리 듣지 말아야 돼 마귀 마귀는요 마귀는 뭐냐 도적이 오는 건 뭐예요?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멸망 멸망 도적이 오는 것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오느냐 도적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이단들 이 도적놈들을 사탄이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미혹받았다 그러잖아요 미혹 미혹의 영이라 그래요 미혹의 영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도요 절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것도요 영의 역사 영의 역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지난번에 내가 평택에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7대 연합 들어갔죠 7대 연합 7대 연합 7대 연합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뭐냐 그때 당시는 당연히 노아가 생명의 구원인 구원의 표잖아요 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보면 아 방주가 노아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런 일이 됐구나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뭐냐면 곧 예수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뭐하고 왔냐 연합하고 나왔다는 연합 그게 보금의 7대 연합이라는 거예요 7대 연합 아멘 그래서 예수가 온 것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온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나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 되셨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도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7대 보금의 연합 탄생의 연합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고 누가요?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거야 마리아 배 속에서 예수를 잉태께 하셨던 그분이 아멘 우리 속에도 똑같이 들어와서 예수를 잉태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탄생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리아 배 속에 성령이 공작하셔서 중국말로는 역사하심을 공작이라고 그래요 공작 그렇죠? 공작 중국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공작이라고 그래요 공작 공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리아 배 속에서 뭐 했어요? 예수가 잉태하도록 공작이 있잖아 공작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를 탄생하게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이 동일한 성령이 마리아 배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오셔서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을 뭐라고?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그와 같이 오늘 속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와 탄생의 연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탄생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아멘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제자훈련을 시키고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물론 그것이 한 방편은 돼요 하나의 방편은 돼요 방법이라고 방법 그러나 그걸 가지고 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거를 할 때에 성령이 안에서 그 사람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공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지 성령이 공작이 없이는요 사형리를 백날 천날 해봐 안 돼요 안 돼 제자훈련한다고 제자훈련이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훈련했는데 돼 안 돼요 안 돼 다 도망가버렸잖아 엠마오로 도망가고 애들아 나는 우리 선생님 없으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된다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예수 그 사람 따라다니면 신세 한 번 뭐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에이 십자가에 못 봐 무엇이나 받게 죽고 말이야 우리가 그러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냐 이 말이야 그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됐는가 말이야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다 엠마오로 가고 물고기 잡으러 다 갔단 말이야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변화를 받았고 뭐예요?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잖아요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것으로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이 모든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성령이 그걸 깨달아 알게 하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골고루 산상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것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연구를 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었는가 피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 혈중 혈의 혈중에 보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말이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의 역사면요 한꺼번에 싹 믿어져 버리는 거야 쏙 믿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기를 가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안에서 공작하니까 그냥요 예수가 잉태 되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것도 이단에 빠지는 것도 절대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그건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서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사단의 소리에 듣지 말아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 소리에 듣다가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리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멸망 멸망 우리는 이미 멸망당했어 멸망당했는데 예수의 십장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예되시믄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광야의 외침 광야의 외침이란 말이에요 광야의 외침 그래서 사도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응? 외쳤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소리 이 세례요한의 외침이 하나님의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뭐예요?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아멘 듣는 자는 무조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소리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제스처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돼요 아멘 사람의 소리는 누르기요 사람의 소리는 누르기요 이거는 백해무이기요 백해무이기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구조가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잘 듣도록 만들어놨어요 구조가 구조가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들어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아멘이요 사람의 소리 사람은요 다 말을 할 때 자기 관점에서 자기 기준에서 또 자기 실력에서 다 거기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소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사람의 소리는 잘 들으면요 잘 들으면 본전이에요 잘 들으면 잘 들으면 그래서 사람의 소리도 때로는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의 소리가요 자살로도 같아요 자살로 요즘에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봐요 참 참 못된 인간성들이 말이에요 그 장미란이 있잖아요 장미란 역도선수 우리나라 장미란이 있잖아요 장미란이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장미란이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지금 아직 40도 안 됐는데 지금 체육부 제2차 간부에 지금 발탁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 자파 빨갱이 개새끼들이 말이에요 운동하는 새끼들이 무슨 뇌가 있겠냐고 말이야 이렇게 가면서 뭔 놈의 그런 종자들이 그런 종자들이 있을까 뭔 그런 종자들이 있어요 그거 내가 하나님 같으면 싹 잡아다가요 옛날에 우리가 물고기 잡으면 있잖아요 거기다 담을 데가 없으니까 아가미 여기다가요 아가미 이거 아가미 여기다가 그 풀을 이렇게 입거든 그걸 심지라 그래 심지 그래가지고 그냥 물고기 잡으면 그거 다 아가리들 끼워가지고 꾹꾹 끼는데 그렇게 끼어버렸으면 좋겠어 아가리를 그냥 그래가지고 들고 댕겼으면 좋겠어 그놈 아가리들 정말 참할로요 아니 왜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냔 말이야 이 자파 빨갱이 이 새끼들인 거예요 아이 별명도 좀 좋걸 개딜들이 뭡니까 개딜들이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게 악한 거야 개들은 아니 하고 많은 이름도 많은데 무슨 개딸이야 에이고 미친 개딸들 같은 년들이 나는 진짜 개딸들이라서 여자들이 진짜 많은 줄 알았거든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이 시대적 사조인데 이게 시대적 흐름이고 사조예요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때만 해도 40대 50대가 되면 철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도요 보통 자파가 아닙니다 저도요 전라도 구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혜택 거만이면 안 씹었어 그냥 롯데 껌이 그게 껌입니까 그게 롯데가 그게 나는 그래서요 채동헌이도 안 좋아했어요 옛날에 선동요리만 좋아했지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야 채동헌이가 참 어저께 우리 집사람은 같이 봤습니다마는 채동헌이가요 체육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채동헌이가 죽기 전에 그 한참 그 롯데에서 승승장구할 때 이게요 그 시대는 채동헌이 시대예요 채동헌이가 한 번 공을 던지면요 아가씨들이 야구를 보다가 오줌을 다 싸버렸어요 그렇게 채동헌이가 인기가 많았다고 근데 한참 정상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야구 2군 출신들 있잖아요 그 1군에서 하다가 2군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선수로 발탁되지 못한 애들은요 돈이 없는 거야 돈이 봉급이 없어 봉급이 한 달 생활비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애들을 보면서 뭔가 이거는요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한국 야구 이혼에 그래가지고요 그때 당시 벌써 선수협의회를 만들어 갖고 하다가 이제 그 중간에 했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오늘날 그 체육인들이 많이 지금 생활이 나아졌다 그래요 채동헌이가 나 옛날엔 채동헌이 싫어했어요 왜? 롯데거든 그게 선동열이 누구냐? 혜태거든 혜태 그 다음에 신문도요 한겨레만 봤어 한겨레 한겨레 콜떼라는 한겨레입니다 그거 조중동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못됐어요 인간이라는 게 못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예수 한국 복음통일 만들어야 돼요 모두가 지금 결국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없어서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의 구조 배웠죠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조 목사님들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인문학에서는요 지식의 최상위가 뭐냐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인문학 자연 뭐 이런 게 다 이게 밑에 있는데 우리가 신학이 없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때는 이게 일반 학문에서는 이게 최고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가 뭐예요? 신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학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이요 뭐 공산주의 이론이고 뭐고 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했단 말이에요 다 여기에 속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거든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성경이 왕이에요 지식의 왕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끌려다니냔 말이에요 왜 권사 장로 목사들이 돼가지고 자파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개몽을 안 해서 그래요 개몽 이게 결국 개몽을 안 해서 그래요 개몽 그러니까 가르치질 않았어요 저는요 목사잖아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20년 전까지 이 청교도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 내가 목회자 30년을 목회를 넘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미 목사된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그런데 목회가 돼서 목사가 돼서 10년이 됐는데 10년이 넘어서 정강욱 목사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까지요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물은 거야 대한민국의 건국을 물은 거예요 물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뜯어져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다는 걸 알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배웠는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는 선생들이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하여튼 건국이 됐는데 건국이 된 것을 어떻게 건국이 됐다는 걸 가르쳐주질 않은 거지 바로 이승만의 4대 건국 정신을 우리는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한번 또 암성해 봅시다 시작! 4대 기동 시작!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문 이야 보세요 이 이승만이가 사형수가 돼서 한성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요 성교사들에 의해서 보금을 받고 그가 거기서 성령의 체험을 하잖아요 불체험을 해요 한성 감옥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 건국 4대 건국 정신은 뭐냐 바로 한성 감옥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건국을 하면 내가 대한민국을 건국하면 바로 이런 나라를 만들이라 그러니까 최후의 뭐예요? 최후의 예수의 나라예요 이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근본이 되는 나라 보금이 근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승만의 최후의 목적이었어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일찍이 눈을 떠서 전 세계에 미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하바드 예일 같은 세계적인 서각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계의 흐름과 사조와 문명을 바라볼 때 기독교 나라가 들어간 나라는요 모든 나라가 다 민주주의이고 다 잘 살고 할렐루야 다 깨끗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은요 미신에 찌들려가지고 오만 귀신은 다 섬기고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의 가슴속에는 반드시 예수의 나라 이 나라를 예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가 왕로로 다는 나라 보금으로 통치하는 나라 경찰서 많이 만든 것보다 교회 하나 더 만드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승만의 꿈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게 사람의 소리요 이게 소리를 잘 들여야 돼요 소리를 소리를 잘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좌파빨갱이들한테 종북 주사빠 소리 이 소리 듣고 말이야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거 봤잖아요 지금 미군기지 이 개딜들이 말이야 띠 둘러가지고 인간띠를 만들어서 지금 대모하겠다고 말이야 그 짓거리에서 지난 우리가 평택 집회 때 이 평택에 담당하는 목사님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도 같이 막불 작전하려고 지금 집회 신고해놨어요 만약에 그놈들이 그러면 우리도 가서 가서 겹쳐야지 그놈들이 인간띠 해가지고 미군 비지를 이렇게 둘러싸면 우리는 그 바깥대를 또 둘러싸야 돼요 열의구성 작전으로 절대 우리는 인간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기다리시면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외침 가운데 첫 번째가 3대 소리예요 3대 소리 우리는 3대 소리 중에서 정말 소리를 잘 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절대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때는요 교회에서 말 조심하라고 했어요 말 조심 진짜요 여의도 순복교 옛날에 다닌 사람들은요 절대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이런 말을 하면요 다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 다 중으로 가라고 진짜요 그다가 변비 때문에 똥 싸다가 똥구멍이 다 찢어지고 막 피가 나고 그렇게 막 힘들어도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우리는 보통은 똥 싸다가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복음에서는 그렇게 한가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간통을 하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요 적극적인 말을 해야 돼요 성도는요 아이고 이 철학 여러분 헬레니즘에 우리 생각의 3대 통로 배웠잖아요 철학의 마지막은 뭐예요 헬레니즘은 마지막엔 자살이잖아요 자살 와보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헤밍웨이 옛날에 헤밍웨이 책 좋아해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흘리나 너인가 바다 맛 그런 책들 많이 읽었잖아요 기억도 안 나지만은 두꺼운 책들 다 읽었잖아요 결국 헤밍웨이가요 세계적인 베스타 셀러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놓고도 마지막에는 가서는 뭐예요 허무에 빠져가지고 자살이 부르잖아요 자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는 철학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신학에 사로잡혀요 신학에 깨달아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된다 그래야 돼요 된다 하면 된다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멘 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마국강 교회 우리 교회 마국감보다 조금 좋은 교회 마국강 교회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의 교회가 마국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요 예수도 마국감부터 시작했어 마국강 그래서요 오순절을 지나서 전 유럽을 거쳐서 로마를 거쳐가지고 지금 천세계 교회가 이렇게 확대됐잖아 할렐루야요 여러분요 조영기 목사님도 사실은 마국강 교회부터 시작했어 마국강 교회에서부터 처음부터 예의도 순봉인 줄 알아요 저 불강동 대조동에서 천막교회 해면서 그냥 그거 말이야 가만히 떼기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아니 그 시대는요 태어나지도 않은 새끼들이 말이야 신학 두자 배워가지고 도자 배워가지고 세상에 그런 조영기 목사님 비판해 아니 그 시대에 조영기 목사님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대가리에 피도 안 말랐단 말이야 그런 새끼들이 말이야 조영기 목사님 비판해 어디라고 말이야 그걸 때립니다 그걸 때려 아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학자의 양심이고 목사의 양심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도 수집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연구해보고 정강훈이 이단이라고 그래야 되고 조영기 이단이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남이 방송에서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 버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지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의 소리예요 이게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그래 사람의 소리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누룩을 전파하지도 말고 아멘 또 누룩의 소리도 듣지도 말고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소극적인 말 하면 안 돼 한 번 따라해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항상 그런 생각하지 할 수 있어요 좀 시간이 늦을 뿐이지 시간이 늦을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 생활할 때 저 보세요 저 아 이거 지금요 몸이 대구에서는 몸이 얼마나 아픈지 나는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봤어요 발가락 열발가락이 여러분 통증 오는 거 느껴봤어요 와 통증이 와가지고 이렇게 걷는데 나 몸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한 거야 느낌이 왜 열발가락이 이렇게 통증이 오지 그리고 양발이 나이롱 양발이라서 그런가 막 그런 느낌이 들고요 막 못 걷겠는 거야 못 걷겠어요 막 오한도 들고 막 몸이 아픈데 막 다른 사람이 막 다 걱정해 뺄쩍 마른 사람이 배만 볼록 튀어나오니까 막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운동 부족에다가 막 과로가 쌓여서 그러는데 그래도 이 일이 그렇다고 해서 전 목사님이 나한테 돈 주본 적도 없어요 나는 천만원도 갖다 바치고 막 오백만원도 갖다 바치고 나는 목사님 줘본 적도 없어 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줘서 가는 게 아니야 성령이 갖다 붙여서 일을 하도록 만든 게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합시다 깨달으십니다 아멘 나도요 내가 편하게요 야가 빠지게 말이야 딱 숨어가지고 정강호 목사님이 설교나 싹 살려 흉내내면서 살살살살해도요 사람은 내가 다 속일 수 있지 근데 안 그래요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 성교사 내 제자놈이 와서 여기서요 하고 나서 내가 백만원 줬어요 백만원 백만원 딱 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지 못한 걸 네가 해줘서 감사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좀 컸으면 더 많이 줄라 그랬는데 못 줬어 많이 백만원 딱 주고 우리 또 권사님이요 또 뭐야 우리 서정남 권사님 카드 줘가지고 십몇 년 만에 소고기 먹어봤대 십몇 년 만에 이야 그래 또 우리 김복수 권사님은요 현금 남은 거 딸딸 그것은 나한테 줬어 그 놈 가지고요 내가 또 보태가지고 우리 평택에 그 주차하는 할아버지들 목사님들 있잖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목사님들 그 다음에 또 헌금팀들 우리 조서영 목사님들 내가 세워서 지금 가동하고 있잖아요 가동 전체적인 걸 지금 내 가동 집회하는데 그게 필요한요 안내, 헌금, 경호 그 다음에 뭐 주차까지 그걸 다 내가 지금 조직에서 가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내 돈 많이 나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또 우리 권사님 중국에 모아가지고 대돈 받게 해가지고 그분들 다 또 봉투 하나씩 줘서 고생하는데 밥은 우리가 줘요 밥은 스태프들한테 밥을 줘 내가 다 그 지시해 놨어요 김대완이하고 마을이한테 야 여기 고생하는 분들 저기는 못해도 다 식권들 다 해서 다 먹게끔 해주고 그래도 또 다른 거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다 했다고 다 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교회가 지금은 적고 아직 흐부적거려 흐부적거려 내 못게 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내가 막 깐깐하게 해가지고 막 조직을 탁탁 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하면 나도 하는데 그거 할 시간도 없고 기운도 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자생으로 커 꼭 옛날 시골에서 애 막 한 대여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나가서 놔주면 언제 엄마 아버지가 다 키워요 그냥 까놓고 나만 가서 일 나가면 언니가 키워 오빠가 키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키우라고 내가 언제 기저귀 다 못 깔아주니까 우리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렇게 컸어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요 네 마리밖에 안 돼 자식이 우리는 사형제예요 누나가 위로 네 셋인데 사형제인데 다른 집에는요 일곱 여덟 명이야 그런 집에는요 완전 줄줄이 사탕이거든요 완전히 근데 보면 다 모내기하고 그 바쁜 농경기 때는요 그냥 집안에다가 보리밥 덩어리 하나 해놓고 그 제일 큰 놈한테 야 동생들 밥 먹여 그리고 새벽에 그냥 일 나가면요 언니하고 형아가 오빠가 다 자식들 키웠어 우린 그런 교회로 키워야 된다 그런 교회로 그래도 그런 애들이 더 잘 컸어요 큰 막 칭자리 마른 자리 없이 막 그렇게 키운 놈들보다 더 잘 컸어 더 인성이 훌륭하고 더 정도 많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오전 예배 마치고 준비 원인을 탁 내가 일주일 전에 이제 광고했으니까 나갈 때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붙으란 말이에요 붙어 붙어가지고 참 기도도 같이 하고 알아보는 것도 같이 보고 모든 것을 같이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자고 알렐루야용 절대 여러분 소극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돼 또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 우리는요 아니 성경이 그랬잖아요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저기 저 어디냐 미국의 그 유명한 기업들 실리콘밸리 세계적인 석학들 막 공학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거 하는데 우리나라에 한국 여성이 진출해가지고 아주 미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기업인데 조그만 회사예요 거기는 다 벤처 기업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여자가요 아침마다 조회하는데 직원들을 다 모여놓고 외침이 뭐냐 I can do i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를 외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저기는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속에 신앙이 들어있구나 우리가 성령이 있는데 왜 부정적인 말을 외워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이게 조용기예요 이게 조용기예요 이 조용기가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 세계적인 순봉계를 만든 게 바로 조용기예요 이게 4차원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첫 번째는 말이란 말이에요 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겠으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예요 한번 따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저는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요 일을 감당하니까요 그냥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지혜를 그 대역본의 조직이라든지 자유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데 우리 총알팀장들 내가 일부러 보라 그러거든요 문제 분쟁이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월요일마다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한 2시 3시까지 그 분쟁 조정을 하는데 한 번은 내가요 장학일 목사님도 오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표님도 오시라고 그랬어요 딱 앉혀놓고 딱 분쟁을 했어요 분쟁 장학일 목사님도 나는 못해 그런 거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싸나고 그런지요 근데 그런 일을 다 해 그래 우리 총알팀장이 내 밑에 24명이잖아요 24명 24명 전국 16개 17개 광역시별로 이제 총알팀장이 한 명씩인데 경기도는 6명 그거를요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옛날에는 경기도를 혼자 다 했다고 내가 나오면서 경기도를 6군데로 나눠줬어요 서울은 4군데로 내가 나눴어요 그것까지도요 성령이 다 하세요 그분들을 앉혀놓고 그걸 다 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내 자랑이 아니고 총알팀장들이면 나는요 국장 못하겠어요 시켜줘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분들을 중재를 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갈 수 있도록 자르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뭐 그거 뭐예요 그거 뭐 해가지고 모가지 자른 사람도 아니고 목 자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이렇게 중재를 해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데는요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어쩔 때는요 화딱지가 나서 죽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 저 인간들이 저 사람인가 말이야 아니 대한민국을 살리고 문재인을 때려잡자고 지금 모인 사람들이 지금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야 아군 끼리 총진하냐고 그것 때문에 어쩔 때는 막 혈기가 발동해서 막 뭐라 그럴 때도 있어요 당신 총진 차려 어디다 총을 대고 지금 막 싸우는 거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그걸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의 소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람의 소리 이 교회는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한번 따라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아멘 항상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바로 여러분요 잘 들어봐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동사에 동사에 성령이 붙어요 동사 무엇무엇 하다가 이게 동사잖아요 무엇무엇 하다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디에 성령이 붙냐면 동사에 붙어 동사에 성령이 말에 붙는단 말이에요 말 그럼 어떤 말에 붙겠어요 이 성령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하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붙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붙은 말은요 절대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절대 교회에서는 누룩도 말하지 말고 누룩도 듣지 말고 할렐루야 사람의 소리 잘 들어야 돼요 이 원수마귀는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사실은요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러지만 분리되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원수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아니요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아니 가이샤라 필리포 지방에서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저 새끼들한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해야 되나 신앙이 그 정도는 차렸을라나 그래가지고 주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얘들아 니들 말이야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지 예 했습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글쎄요 가서요 내가 우리들이요 가서 전도를 해 복음 전도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의자형의 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렇구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해했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시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파요라 시모나 니가 복이 또다 이것을 니게 알게 한 것은 니가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극진히 신청하느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반석에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지금도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운다 그랬는데 천주교회에서는 베드로 위에다 세웠다고 그래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런 역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아 이게 됐구나 이놈의 새끼들 이 정도면 됐네 그래서 내 비밀을 얘기해 줄게 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을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를 그런 일이 생기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하고 주님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지 비켜 이 사단의 새끼야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요 성령이 사로잡을 때는 뭐여 신앙의 고백을 해 그런데 원수막이 원수막이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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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막으려고 하니까 주님 말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사람은 한 사람인데 뭐냐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원수막이의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요 우리는 기다리시면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 분별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분별의 은사 그래서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분별의 은사가 아주 강하니까 방언해봐 미친년아 이리 와봐 우리 집 개도 짓는데 너는 너는 못 짓냐 이냐나 아이고 미친년아 막 그래가지고 미친년 소리가 사실은 하늘산에 나온 거예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방언이 터지잖아요 너 이리 와 방언해봐 멀렐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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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라 어 됐어 너는 통과 나는 또 어떤 사람 하면 규신 방언해 이 녀나 가서 얘기해 다시 받아와 이렇게 분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우리 시대에는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감사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세우는 토대가 바로 그분들의 역사였어 흑 길선주라든지 성봉이라든지 부흥회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한을산 오살리 이런 데는 길선주라든지 성봉이라든지 부흥회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한을산 오산리 이런 데는 성령운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복을 받은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이게 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깊은 영의 분별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보편적 분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똥인지 이것이 된장인지는 꼭 먹어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을 줄 알아야 된다고 깨달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삼대 소리를 잘 듣자 아멘 참 삼대 소리 잘 들어요 우리가 잘못 들어버리면 잘못 분별해버리면 망해버려 망해버려 망해버린다고 신앙욕 정쳐버려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댕기다가 지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서 전도해봐요 전도해보면 대신자가 그렇게 많아 대신자가 교회에서 말 잘못 들어가죠 또 개해가지고 절대 우리 교회는 아무리 허브적거리는 교회라고 해도 갯놀이는 하지 마시오 나는 제일 싫은 게 갯놀이오 절대 갯놀이는 하지 마세요 갯놀이 하다가 망해버려요 절대 우리가 갯놀이 아무리 친해도 그런 건 하지 마 여행개도 하지 마 여행 내가 다음에 보내줄게 우리 교회에 부흥되면요 교회에 고생했던 분들 우리 교회에서 보내줄 테니까 개, 갯놀이는 아예 하지 마 개, 갯놀이는 아예 갯놀이는 그대여 사람 망해버려 그래서 이게 교회가요 절대 한번 따라해서 우리는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아멘 그냥 줘 줘 필요하면 그냥 줘 빌려주지 말아 돈 그려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절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한테는 돈 없으니까 빌려와도 돈 돈이 그렇게 없어 나한테 빌려줘 하위 없어 한번따라 삼대 소리를 잘 듣지 않아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외침입니다 두 번째 외침이요 두 번째 외침인데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 경고여 경고 이게 광야의 외침의 두 번째가 경고입니다 경고 자 잘 들어보세요 5절을 보면 5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신란하게 얘기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누구요 잘 들어봐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요 수천 년 동안 세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오기 시작한 거야 나오니까요 그냥 세례요한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독사의 자식이지 말을 바꿔서 말하는 원색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이 사단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독사라고 하는 것이 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그게 마귀요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수천년부터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기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자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자 마태복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부터 7절 시작 8절 아멘 자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인데 이게 첫 번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을 향한 경고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경고 지금 여기에 보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의 유대의 그 유대의 종교에 세 가지 종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리세파에요 두 번째가 사두개파에요 사두개인 세 번째가 SNF에요 SNF SNF가 있단 말이에요 이 SNF는 누구냐면 아이의 경건주의에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건 경건원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동굴 속에 산 속에 들어가서 경건한 삶을 살다가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례의 요한이 SNF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왜냐면 광야에서 혼자 뭐예요?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들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먹지도 않았어요 먹는 것도 그냥 몸 뺏쩍 말라고 수도사들처럼 눈만 막 베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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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그러면 이 세상에 나와있는 그 두 종파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대교냐 섬결냐 내나 그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사두계파 바리세파예요 그래서 이 사두계인들은 영적인 것을 안 믿어 보이는 현상만 믿어 사두계는 그래서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 성경에 나와있죠 사두계는 사두계인들은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 그러나 바리세인들은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생도 믿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바리세인이에요 그래서 사두 바울도 사실은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기족종교였죠 아주 기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앙을 영석하고 있는 유대교의 3대 종파였단 말이에요 종파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세례의 완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차리냐 바리세인들은요 얼마나 경건이냐 이쁜 여자를 지나가다가 이뻐 죽겠네 이렇게 하면 음욕을 품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안 보려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안 봐 여자들 안 봐 안 보고 가다가 대가리에 못이 꽉 찍히잖아요 어디 길거리 지나가는데 나뭇가지 꽃잎이 이렇게 딱 찍혀서 딱 찍혀서 피가 딱 나면 그거 딱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가 피가 줄줄 흘러도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바리세파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자기 생각들에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1조 근체 아이고 안식일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찍힌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뭐 개파이잖아요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우리는 완전히 자유부인이에요 그냥 완전히 후리덤이야 프리덤 우리는 그냥 완전히 막 개파인지 소파인지 몰라 그냥 이대로 한 것들이 살짝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요 세례요한 앞에 나오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이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이 그리고요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면 오늘 세례요한이 지금 이 이스람들한테 경고하는 건 뭘까요 뭘까요 그들의 종족이 잘못돼서 아니에요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이거는 좀 우리가 성경에 해설할 것도 없어 너무나도 많이 나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다가 뭘 봤어요 무화과나무를 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 그 답 저기 저 이유를 달아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무화과나무 시장에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주님이 혈기를 부려가지고 얼마나 혈기가 많으니 나보다 혈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은 완전히 혈기 혈기 대왕이에요 혈기 대왕 그냥 요 무화과나무를 갖다 저주해서 말라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화과 때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창조주 되시는 예수가 그렇게 바보였을까요 그걸 모르고 과연 무화과나무 밑에 갔을까 아니에요 바로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 없다고 저주한 것은 곧 뭐냐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요 와서 보니까 이 새끼들이요 종교성은 얼마나 뛰어나고요 교회는 큰 교회에 다 세워놨어요 예배도 얼마나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우리가 성가대도 다 은혜로 했잖아요 우리가 콩나물대가리 알아서 성가대에 있나요 콩나물대가리 지금도 몰라 하나도 몰라 뭐 뭐 뭐 뽀릇한지 뭔지 뭐 이런 것도 나는 몰라 그거 음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막 부른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성가대 젊었을 때 성가대에 그냥 했잖아요 사모님이 오오오 가르켜라 그러면요 그냥 막 했지 뭐 그런데 요즘에는요 하아 이거 서울대 음대 연대 음대 버클리 음대 이런데 가서요 음악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마땅한 직업도 없으니까 큰 교회에 솔리스트로 다 갑니다 솔리스트로 그걸 보고 솔리스트로 그래서 파트별로 나는 소프라노 오오오 소프라노 또 메조소프라노 바리토 그 다음에 뭐 베이스 이렇게 다 해가지고 또 피아노 올겐 다 해가지고 솔리스트로 다 봉급지고 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 번 주일날 예배드리면요 그냥 음악회가 되는 거야 오케스트라 음악 아주 작아만 참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아멘요 성령의 감동 감아도 없는 거야 실력으로 하는 거야 실력 하나님의 일은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 감아 이끄심을 따라서 하는 거야 우리는 옛날에 그렇지 않아도요 성가 되면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감사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이런 찬양요 지금도 나는 지금도 안 잊었는데 나는 운전하고 다닐 때 가끔 영이 컬컬하면 사모님 반주를 착 틀어놓고 해요 거기에 보면 그 뭐지 이 세상 낙은의 길을 길 가는 술래자 인생의 거친 들이 그거를 내가 옛날에 총각 때 한 40년 전에 이걸 성가대에서 했어요 성가대에서 그래서 지금도요 그 찬양을 탁 틀어놓고 우리 사모님 반주 경음악 반주잖아요 음악인데 그걸 가끔 하다 틀어놓고요 가다가 또 다시 들고 다시 들고 그게 7번이야 다시 7번 누르고 다시 들고 그걸 어쨌든 사랑주에게 갈 때까지 설교로 올라갈 때 그걸 계속 듣고 가 계속 그게 술래자의 길인가 하여튼 그 찬양 한번 여러분 들어봐요 나는 그때 옛날에 성가대하는데요 그거 다 몰라 막 봐도 뭐 볼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는 은혜로 남아있어 얼마나 강력하게 왔는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박하와 11조와 모든 걸 다해도 힘과 의의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힘과 의의를 버렸다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요 껍데기만 남으면 안 돼 입새기만요 입새기만 무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도 이 세례의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침 가운데 두 번째가 왜 경고냐 뭐냐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예요 이거는 왜 경고냐 바로 뭐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없고 나무만 무성해서 입새기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오늘 오후에 잘 오신 거야 제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막 빨리빨리 끝내고 그랬는데 이제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되니까 시간 날 때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게 많아요 주일날만 와서 한 번씩 하려니까 그냥 새벽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근데 바로 열매 없는 거에 대한 경고 이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만 경고하느냐 안 그래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 돌감나무도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는데 하물며 접붙이면 너희들이야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요 이게 뭐냐 바로 이방인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항상 뭐요 애들이 까불고 장난치다가 사고 터지면 누구 먼저 혼내요 큰애를 혼내잖아요 큰애 큰애를 혼낸 거예요 아직 애기는 철이 없으니까 혼내내고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는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에베스 교회에 책망하잖아요 라오디가 교회에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 책망을 우리가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예요 너 열매 없어서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아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풍성한 열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면 그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매가 늘 풍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시면 아멘 열매 없는 것이에요 열매 없는 것 그들의 삶을 책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옷 입는 걸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침몰 매체를 가지고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형식과 전통만 남는 뼈다귀만 남아있는 의식만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들을 우리가 거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요? 바울이가 거울로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거울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일어난 사건은 거울이요 거울이란 말이야 거울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경고의 소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경고의 소리를 듣자 소리 중에서 여기 경고예요 경고 이건 3대 소리고 경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광야의 외침 가운데 세례 요한이 애쳤던 이 경고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훌륭한 크리샤이 돼요 아멘 우리는 용 무지하게 먹습니다 대가리 박는 거 봤잖아요 다 한갑 다 넘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목사님보다 나이도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정신부장이 해외해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냥 책만 하고요 지난번에 5살에서는 총괄팀장들 다 모여가지고 다 일일이 갑자기요 꼭 무슨 사령관 사던장이 와가지고 물어본 것처럼 딱 안처럼 딱딱 물어봤는데 말을 잘못했어요 말을 말을 잘못했으니까요 또 우리 목사님 핑계대는 것이래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도 못하면서 말이야 이 용석이 보고 그런 것도 못하면서 말이야 준비 찬양이라고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앉아 그런데 김국정 목사는 지금 한 3번 까였거든요 흥렬 목사님 그리니깐에 그리니깐에 지금 농경길에서 지금 사람들이 잘 못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김국정 이 개새끼야 와 우리요 그렇게 책만 듣고 살아요 우리가 그래도요 교회 가면 단임 목사님이잖아요 노회 가면 노회장한 사람도 있어 나는 시찰장한지가 지금 오래됐어요 아이고 소용없어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은 경고의 소리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야 교회 와서도요 사치기사장 오냥오냥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절께는 그래요 사랑절께 가서 신앙생활 해봐 뭐대요 김희석 전사는요 어쩔 때는요 기절도 안 돼 기절이 야 이 미친년아 이 개같은 년아 얼마나 무섭게 잡는지 가차없어요 가차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경고해지는 거야 거기에 사탄이가 틈을 못하는 거야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 사탄이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이 소리를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야 나를 자꾸 성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도 이 일을 하다가 영적으로 부딪힘이 많고 심령이 막 컬컬해지면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오카테프 있잖아 오카테프 오카야 이 테프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나도 다 한번 주신 대로 내가 완판을 다 들었는데 하도 들은 지가 오래돼서 지금 못 들었는데 오카테프 내가 우리 집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오카테프를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줘볼게요 근데 그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따라 신앙사단을 하는데 우리가 좀 보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다 모든 게 성경이 왕이요 그러나 다른 모든 보조수단들은요 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참고서 있잖아요 교과서가 진짜잖아 교과서가 그러나 교과서를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게 참고서라면 그런 거 다 참고서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가까나 가요 오카테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대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일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지금 시작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 죽음의 사슬을 넘는 수술을 받고 나서 하루 밤에 그 꿈 속에서 지옥을 봤던 거 야 한없는요 허공 속에다 타고 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데 자기 몸이 공처럼 여기 부딪치고 저기 부딪치고 도저히 살아날 감황성이 없는 지옥을 체험한 거예요 지옥을 체험해서 그러니까 왜 그걸 보여줄겠어요 경고요 경고 경고의 소리란 말이에요 경고 그래서 자문서에도 보면 매를 때리지 않는 거 채찍이 없는 건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사생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한테 경고한단 말이에요 경고의 소리를 잘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쓰면서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하는 그 사도바울의 검민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고 하실 건가 이걸 잘 들으란 말이에요 이걸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경고예요 경고 왜 이걸 경고를 했겠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경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리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버리는 거야 경고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분들을 살리자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이 경고의 외침을 오늘 우리가 잘 듣고 정말로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잘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정감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저 돌아갑니다 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몸이 아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에 아버지 하나님 사정상 나오지 못한 분들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속히 쾌위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창충체육관에 성령이 나타나미도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아버지 하나님 떨어졌던 그 불과 바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